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8월까지 총 15억 달러의 수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수주금액의 11%에 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대우조선해약 역시 8억 달러 규모의 신규계약을 확보했으나 전년 45억 달러와 비교하면 17%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일감장고도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2분기 대형조선사의 수주장고는 현대중공업 25조원, 삼성중공업 20조원, 대우조선해양이 29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플랜트 추가 손실 위험도 상존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슈케이크, 제다사우스 등의 프로젝트에서 추가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양공사들의 계약지소 및 인도지연 등 선주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기평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일감이 1년치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선사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종원입니다.